네 계속해서 울산 대표가 태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동남 교생님의 작가가 부르고 타이트 워입니다. 대화관 시대 밖의 금일을 기다리는데 저녁노을 붉게 타고 방바람만이 내 가슴이 설레는데 사랑하는 그 사람을 어디에서만 태우려네 무슨 날이 울새들만 슬프게 부르니까 내 마음을 달래 이동네 대화관 말없이 흘러가는데 나도 따라하고 싶어라 대화관 시대 밖의 가슴이 대화관 시대 밖의 금일을 기다리는데 저녁노을 붉게 타고 방바람만이 내 가슴이 설레는데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 마음을 달래 이동네 내 마음을 달래 이동네 대화관 말없이 흘러가는데 나도 따라하고 싶어라 나도 따라하고 싶어라 대화관 말없이 흘러가는데 나도 따라하고 싶어라 나도 따라하고 싶어라 나도 따라하고 싶어라 감사합니다.